타락죽, 우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물에 담근 뒤 곱게 갈아채 받쳐 얻은 쌀물이를 끓이다가 반쯤 익었을 때 우유를 부어 섞어서 쑤죽으로 타락죽, 타락죽 우유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산림경제부터 고사신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산림경제, 박해통구, 요로, 부인필지, 조선요리법, 산림경제, 농정회요, 임원신룩지, 이조공정요리통구,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 고사신서, 작가와 출판연대가 있고요. 우유죽례국법, 타락죽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산림경제, 원문 우유일승, 화수2합, 만화자3사비, 허기부부, 영용타기, 이수조허, 조심말2합, 간주기조, 가감심말, 승유집이, 이시도함심말1비후, 용염탕조미, 적기함담, 이자기화건이조송지인, 번역몬, 우유 1대에 물 2옵을 섞어 웅근한 불로 끓여 3에서 4번 끓어오르면 뜨는 거품을 걷어낸다. 별도로 다른 그릇에 쌀가루, 신말 2옵에 물을 조금 타서 주구의 농도를 부어가면서 적당하게 넣는다. 우유가 끓일 때 국자로 저으면서 신말로 넣고 한번 끓인 다음 끓는 소금물로 칼을 알맞게 맞추어 물기가 없는 사기그릇에 부어 담는다. 조기법 우유 1대에 물 2옵을 섞어 웅근한 불로 끓여 3에서 4번 끓어오르면 뜨는 거품을 걷어낸다. 별도로 다른 그릇에 신말 2옵에 물을 조금 타서 넣고 주구의 농도를 부어가면서 신말의 양을 조절한다. 3. 우유가 끓일 때 국자로 저으면서 신말을 넣고 한번 끓인 다음 끓는 소금물로 칼을 알맞게 맞추어 불을 쬐어 말린 사기그릇에 부어 담는다. 조리기계는 그릇, 국자, 사기그릇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2 박회통구 원문 내국법 우유 1승 화수 2합 마라 3사 차 거기부구 영용탁 2수조 허조심말 예합승 유비 이시도화심 말비후 용염 조미 이자 기화건 2조성 보교필 정례철지 속식 즉 공유라 여산물 상반 번영문 내국법 우유 1대를 물 2옵과 섞어서 약한 물로 은근히 3,4번 끓인다. 부풀어 오르는 거품을 걷어낸다. 별도로 다른 연기에 물을 조금 붓고 신말 2옵을 섞어 우유가 끓어오를 때 국자를 떠서 우유에 섞는다. 쌀가루를 넣은 우유죽이 한번 끓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불로 깨끗이 물기를 말린 도자기 그릇에 담는다. 복용할 때 반드시 식혀서 씹어 먹는다. 익힌 음식은 유락으로 뭉쳐진다. 유락과 신 음식물은 상극이다. 조리법 1. 우유 1대와 물 2옵을 섞어서 약한 물로 은근히 3,4번 끓인다. 2. 폭풀어 오르는 거품을 걷어낸다. 3. 다른 연기에 물을 조금 붓고 신말 2옵을 넣고 섞는다. 4. 이의 우유가 끓어오를 때 신말 물을 우유에 섞는다. 5. 쌀가루를 넣은 우유죽이 탕이 한번 끓어오르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5. 풀로 깨끗이 물기를 말린 도자기 그릇에 담는다. 6. 먹을 때는 식혀서 먹는다. 7. 조리기기는 도자기 그릇입니다. 7. 문헌자료 3. 요록 8. 우유죽일성 9. 입새미심소 10. 팽중영소 10. 상북최의로인 10. 번역문 10. 한가지 방법은 이러하다. 11. 우유 1대에 3미심 10. 물에 가라앉은 쌀안경을 약간 넣어서 끓여 죽을 수 있긴다. 계속 복용하면 요인에게 좋다. 11. 조리법 11. 우유 1대에 쌀안경을 넣고 끓여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문헌자료 4 부인편지 12. pet 12. 문헌음 12. 쌀을 담가 물 위를 갈아 생유 1사발이면 물 한 사발 쑤다가 반을 부어 구어버려 id 12. 문헌음 13. 생유 1사발% 14. 종영문 14. 주욕음 1. 쌀을 물에 담갔다가 간다. 2. 생우유 한 사발, 물 한 사발을 넣고 조수다가 반쯤 익으면 다시 우유를 부어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생우유 두 혹, 찬물 한 혹, 쌀가루 볶은 것, 조국이 한 숟가락, 소금약간, 꿀이나 설탕약간, 만드는 법 3. 먼저 뱃살을 빻아서 고운 채로 쳐가지고 청한 남비 같은 데다가 백지를 깔고 조금씩 붓고 은근한 불에 살살 적어서 볶습니다. 4. 쌀가루 묻지 약간 노르스름해지고 물기가 없이 보송보송해지면 다 된 것입니다. 5. 풀이 칼에서 쌀가루가 급히 볶아지면 덩어리가 져서 못 씁니다. 6. 볶은 가루가 손으로 만져보아 바삭바삭한 기운이 있으면 좋습니다. 7. 이와 같이 해놓고 유는 보통 병에 담아 옥장에서 가져오는 우위면 됩니다. 7. 두 곱짜리 한 병이면 물은 반 병만 섞어서 먼저 뭉근한 불에다 정하는 남비에 쑤습니다. 8. 그 중에서 우유를 섞을 때 우유를 조금만 남겨서 쌀가루 볶은 것을 수북히 한 숟가락만 섞어 놓았다가 우유가 한 소금 끓어나면 조금씩 살살 부어 덩어리 안지게 적어서 쑤습니다. 9. 다 되면 불에서 내려놓고 소금을 약간, 간을 맞추고 꿀이나 설탕을 타서 삽수십시오. 10. 번영문 재료 10. 생우유 2호, 찬물 1호, 쌀가루 볶은 것을 수북히 한 숟가락, 소금 약간, 꿀이나 설탕 약간, 만드는 법 10. 먼저 맵쌀을 빻아서 고운 채로 쳐가지고 깨끗한 남비 같은 데다가 백지를 깔고 조금씩 붓고 10. 은근한 불에 살살 저어서 볶는다. 10. 쌀가루 밑이 약간 노루스루해지고 물기가 없이 고성고성해지면 다 된 것이다. 11. 불이 강해서 쌀가루가 급히 볶아지면 덩어리가 져서 못 쓴다. 12. 볶음 가루가 손으로 만져봐 바삭바삭한 기온이 있으면 좋다. 12. 여가지에 넣고 물은 보통 병에 담아 목장에서 가져오는 우유면 된다. 13. 2옵짜리 한 병이면 물은 반 병만 섞어서 먼저 링근한 불에다 깨끗한 냄비에 쓴다. 14. 그 중에서 우유를 섞을 때 물을 조금만 남겨서 쌀가루 볶은 것을 숙붓기 한 숟가락만 섞어 놓았다가 15. 우유가 끓고 나면 조금씩 살살 부어 덩어리 안지게 저어서 씁니다. 15. 다 되면 불에서 내려놓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맞추고 꿀이나 설탕을 만들어 엿들인다. 16. 조리법입니다. 16. 먼저 맵살을 빡아서 고운 채로 쳐서 깨끗한 냄비에 백지를 깔고 17. 조금씩 붓고 뭉그란 불에 살살 저어서 볶는다. 17. 쌀가루 밑이 약간 노르스름해지고 물기가 없이 부송부송해지면 다 된 것이다. 18. 불이 강해서 쌀가루가 급히 볶아지면 덩어리가 져서 안된다. 19. 볶은 쌀가루가 손가락으로 만져보아 바삭바삭한 기온이 있으면 좋다. 19. 이웃짜리 우유 한 병이면 물은 입에 일동만 섞어서 먼저 은근한 불에다 깨끗한 냄비에 부어 끓인다. 19. 우유에 섞을 때 물을 조금만 옮겨서 쌀가루 볶은 것을 한 숟가락만 섞어 놓는다. 19. 우유가 한 소금 끓고 나면 조금씩 살살 부어 덩어리 안지게 저어준다. 19. 다 되면 불에서 내려놓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맞춘다. 19. 기후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곁들인다. 19. 조리기기는 격채, 냄비, 백지가 되겠습니다. 19. 문원자료유, 살림경제, 원문, 우유죽, 자족반숙, 거미탕하유유, 대미자지, 고소국지원중, 매환하진소반량, 지족상용여유, 행복족상식, 성교감이무, 비, 번영문, 우유죽은 죽을 수다가 반쯤이면 종물을 따라내고, 19. 우유를 쌀물 대신 부어 끓인 뒤에 떠서 사발에 담는다. 19. 사발마다 연유 반양을 죽 위에 부어, 연유가 마치 기름처럼 죽의 코를 덮였을 때 바로 저어가며 먹으면 맛이 비일때 없이 감미롭다. 19. 신은지, 조리법입니다. 19. 죽을 수다가 반쯤 익으면 종물을 따라낸다. 19. 이래 우유를 쌀물 대신 부어 끓인 뒤에 떠서 사발에 담는다. 19. 사발마다 연유 0.5냥을 죽 위에 부는다. 19. 조리법은 사발입니다. 19. 문원자료질, 농정회요, 원문, 우유일성, 화수이하, 만화자, 삼사비, 거기부구, 영웅타기, 이수, 소허, 19. 조신말이하, 간조기조, 가조신말, 생유비, 이시도화신말, 율, 비후, 명웅탕조미, 적기함담, 이자기학원, 이조성지, 보교필, 정량철지, 열식조, 험류락, 여선물상반, 헌영문, 우유한대를 물 두옵과 서로 섞어, 19. 약한 불로 3, 4차례 끓어오르게 끓이는데 위에 드는 거품은 없단다. 20. 또 다른 그릇에 약간의 물에 쌀가루 두옵을 섞는다. 20. 주기 농도에 따라 쌀가루를 추가한다. 21. 우유가 끓일 때 숟가락으로 쌀가루를 퍼서 넣고 한번 끓은 뒤에 염탕, 끓인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맛이 얄맞으면 풀에 말린 자기 그릇에 부어 닦는다. 22. 우유를 먹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마셔야지 뜨겁게 마시면 숨이 막힌다. 23. 대개 우유 제품은 신맛이 나는 것과 서로 상극이다. 조리법 1. 우유 한 대에 물 두옵을 섞어 약한 불에서 3, 4차례 끓어오도록 끓인다. 24. 위에 뜨는 우유 거품은 걷어낸다. 25. 소량의 물에 쌀가루를 섞어 넣는다. 25. 주의 농도에 따라 가루를 추가한다. 25. 우유가 끓일 때 숟가락으로 쌀가루를 넣고 끓인다. 26. 염탕으로 간을 맞춘다. 26. 자기 그릇에 담는다. 26. 조리 기계는 그릇, 숟가락, 자기 그릇이 되겠습니다. 26. 문헌자료 8 26. 임원심육지 원문 26. 자작, 반숙, 거미탕 26. 하우유, 대미탕, 자아지 27. 후숙육, 치완중 27. 매화, 진소, 말팔량 27. 치즉상용, 여육, 편복, 죽상 27. 식선교, 가미무비, 구선신서 27. 번영문 28. 죽을 끓여 반쯤 익으면 죽물을 떠내버리고 그만큼 우유로 죽물을 붓는다. 29. 다 익으면 사발에 담아 좋은 연육, 분말, 반양을 넣어서 기름처럼 죽 위에 덮어져 가면서 먹는다. 30. 단맛이 피할 바가 없다. 30. 구선신서 30. 조리법 30. 죽을 끓여 반숙이 되었을 때 쌀죽을 떠내버린다. 31. 떠낸 만큼 우유로 죽물을 부어 끓인다. 31. 죽이 익으면 사발에 담아 좋은 연유분말 0.5냥을 넣고 섞는다. 32. 연유분말이 죽 위에서 골고루 퍼지도록 저어준다. 32. 조리기기는 사발입니다. 32. 문화재료 구 2문 16지 1문 내국법 3. 의미의 승 과수 2하 3. 만화 3, 4비 거부 후 4. 용타, 기, 수호, 수소 허조 5. 심밀, 심밀, 이하 5. 작심말법 5. 심미정용 침수록 6. 출, 장말 6. 용배롱화 건인경, 도장말 6. 2044하 3, 4차 용지 6. 고저층 역태 6. 매오류길 개작 1명 6. 혹임위 침수록 6. 용마성 마지 7. 수비 7. 최권호가 6. 간주 활조각 7. 감심말 7. 수비 7. 수비 8. 이시도화 7. 마른비 7. 용염탕 7. 용염탕 8. 자겸탕 8. 영일승수 9. 이승동전 7. 7. 8 합 9. 동세 대사사지, 성어정기, 대기지치마, 거세공지, 적기항담, 이자, 기와건 위주성지, 산림경제복. 번영음은 내 국법에서는 우유 한 대를 물 두 대와 섞어 약한 불에 3,4차례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낸다. 다른 그릇에 물 약간의 식물 두옥을 섞는다. 식물 만드는 방법으로는 쌀을 정갈하게 빡 물에 담가 채 걸러내어 가루를 만들고 배렁 위에서 말려 다시 빡 가루를 만들어 명주채에 3,4차례 쳐서 쓴다. 보관하는 시간이 길면 쉽게 사업기에 번마다 5에서 6일 간격으로 새로 만들어 쓰는 것이 제일 좋다. 또는 쌀을 물에 담가 멧돌에 갈아 수비 방법으로 가루를 취해 햇빛에 말리는 것이 더욱 좋다. 우유죽의 물기에 따라 식물을 적게 넣거나 많이 먹는다. 우유가 끓어오를 때 잘 섞은 식물을 숟가락으로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소금탕으로 맛을 조절한다. 소금탕을 만드는 방법은 소금 한 대만 물 두 대를 같이 끓여 7에서 8억이 되도록 졸여서 고운 채로 걸러내어 깨끗한 그릇 속에 감아 찌꺼기를 가라앉혀 찌꺼기를 걸러내고 사용한다. 간이 얄맞으면 먼저 7그릇을 불에 쬐여 말리고 죽을 낫는다. 산림경제보호 조리법 1. 우유 한 대와 물 두 대를 섞어 약간 불에서 세메차를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낸다. 2. 다른 그릇에 물을 조금 넣고 식물 두 굴러 잘 섞는다. 3. 우유가 끓어오를 때 잘 섞은 식물을 숟가락으로 넣어주고 다시 끓어오르면 소금탕으로 간을 맞춘다. 우유죽이 굵은 정도에 따라 식물의 양을 조절한다. 4. 미리 질그릇에 불을 쬐여 말려 놓는다. 5. 간이 맞으면 질그릇에 죽을 낫는다. 식물 만드는 방법 1. 쌀을 정갈하게 바 물에 담가 채에 걸러서 가루를 만든다. 2. 쌀가루를 우를 배룡에서 말며 다시바 가루를 만들어 명주채에 세메차를 친다. 물에 보관하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법마다 5에서 6을 간격으로 새로 만들어 쓰는 것이 가장 좋다. 3. 쌀을 물에 담가 멧돌에 갈아 수리 방법으로 가루를 만들어 햇빛에 말리는 것이 더 좋다. 소금탕 만드는 방법 1. 소금 한 대와 물 두 대를 같이 끓여 7에서 8옵이 되도록 졸인다. 2. 고온채에 걸러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 찌꺼기를 가라앉은 후 찌꺼기는 걸러내고 사용한다. 조리기기는 질그릇 영주채가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12조 공정요리통구 원문 재료 쌀 한읍, 우유 3읍, 물 2읍, 조금 조금, 설탕 조금, 조리법 쌀을 씻어서 멧돌에 갈아 채에 걸어 첫째 붓고 그리다가 우유를 넣어서 다시 더 그려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식기 전에 설탕으로 타서 먹도록 한다. 번영면 재료 쌀 한옥, 우유 3옥, 물 2옥, 소금 조금, 설탕 조금, 조리법 쌀을 씻어서 멧돌에 갈아 채에 걸어 첫째 붓고 그리다가 우유를 넣어서 다시 더 그려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식기 전에 설탕을 타서 먹도록 한다. 조리법 쌀을 씻어서 멧돌에 갈아 채에 걸어 첫째 붓고 그리다가 우유를 넣어서 다시 그린다. 3. 소금으로 갈맞춘다. 식기 전에 설탕을 타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멧돌, 채가 되겠습니다. 5년 자료 11.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쌀 반옥, 우유 2옥, 물 반옥, 설탕 적당히 소금 반차 사시 1. 쌀을 씻어서 이뤄서 굴려 가지고 잘 갈아서 주고 쑤다가 우유를 붓고 한 소금 더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넣고 먹을 때에 설탕을 쳐서 먹으라. 2. 또 한 가지 방법은 쌀가루를 반옥쯤 번철에 살짝 볶아서 넣고 타지 않고 노릇스름만 하게 3. 우유 2옥에다가 물 반옥쯤 쳐서 끓이다가 4. 볶음가루를 물에 게어서 끓는 우유에 저으면서 붓고 죽을 수워서 설탕을 넣어 먹게 하라. 4. 번영문 재료 5. 쌀 2분의 1옥, 우유 2옥, 물 2분의 1옥, 설탕 적당량, 소금 2분의 1자반술 5. 쌀을 씻고 이뤄서 굴리고 잘 갈아서 죽을 수다가 우유를 붓고 한 소금 더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넣고 먹을 때에 설탕을 쳐서 먹는다. 2. 또 한 가지 방법은 쌀가루를 2분의 1옥쯤 번철에 타지 않고 노릇스름만 할 정도로만 살짝 볶아서 먹고 3. 우유 2옥에 물 2분의 1옥쯤을 넣어 끓이다가 4. 볶은 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는 우유에 저으면서 붓고 조수와 설탕을 넣어 먹는다. 5. 조리법 방법 1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굴리고 잘 갈아서 죽을 수다. 2. 우유를 붓고 한 소금 더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3. 먹을 때에 설탕을 쳐서 먹는다. 방법 2. 쌀가루를 2분의 1옥쯤 번철에 타지 않고 노릇스름만 할 정도로만 살짝 볶는다. 2. 우유 2옥에 물 2분의 1옥쯤을 넣고 끓인다. 3. 볶은 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는 우유에 저으면서 붓고 죽을 수어 설탕을 넣어 먹는다. 조리기기는 번철입니다. 문원자료 12 고사신서 원문 4. 자족반소 거미탕 5. 하우유 대미탕자아지 6. 호수급지 완중 6. 매환하진 소반량치 족상 6. 용여유 편복족상 7. 썬교 8. 감미무피 9. 음내국자벙 9. 우유일승 9. 화수이하 10. 만화삼사비 거북구 10. 봉타기수소 10. 허조심말이하 10. 간주활조 10. 가강심말 10. 승무집이 10. 이시도와 10. 말 11. 비후 10. 문염땅조미 10. 적기함당 10. 이자기화건 2주 성지 10. 번영문 10. 죽을 수다가 반쯤 익으면 죽물을 따라내고 우유를 물 대신 붓고 끓인다. 11. 끓을 익으면 떠서 주발에 담고 매주발마다 좋은 진수 11. 젓을 가공한 우유죽 11. 반양을 죽을 위에 부어 기름처럼 죽일 거로 덮었을 때 휘저어서 먹는다. 12. 달콤한 맛은 비교할 바가 없다. 13. 오늘날 내국 14. 네이원에서 우유죽을 쓰는 방법은 14. 우유 한 대에 물 두옥을 갈아 같이 웅그란 불에서 끓인다. 15. 세미차를 끓어오르면 따른 거품을 거둬낸다. 16. 다른 그릇에 약간의 물에 쌀물이 가루 이것을 담다. 16. 주부의 대기를 부어가며 쌀물이 가루를 더하거나 탈을 넣는다. 17. 우유가 끓어오를 때 숟가락으로 쌀물이 가루를 떠 넣는다. 18. 한번 끓어오르면 끓인 소고물로 간을 알맞게 맞춘다. 19. 불에 말린 자기 그릇에 부어 담는다. 19. 조리법 방법 1 1. 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을 붓고 죽을 끓인다. 2. 쌀알이 반 정도 익으면 죽은 물을 따라 버리고 희양만큼 우유를 대신 붓고 끓인다. 19. 다 끓인 죽은 떠서 주반에 담는다. 19. 축추발에 좋은 연융진소 0.5량을 추구에 붓는다. 19. 연융진소가 기름처럼 죽이 고루 섞였을 때 휘저어서 먹는다. 19. 방법 2 1. 우유 한 대에 물 두옵을 갈아 넣고 몽골한 불에서 끓인다. 20. 우유가 세미차게 끓어오르면 뜯는 거품을 걷어냈다. 21. 다른 그릇에 약간의 물을 넣고 쌀물이 가루 두옵을 넣어 고루 섞는다. 22. 우유가 끓어오를 때 숟가락으로 쌀물이 가루 반죽을 떠서 넣고 골고루 섞어 섞는다. 23. 우유죽이 한번 끓어오르면 끓인 소금물로 간을 알맞게 마친다. 24. 다 끓인 우유죽은 불에 말린 자기그릇에 부어 담는다. 24. 조리기기는 족발, 그릇, 숟가락, 자기그릇이 되겠습니다. 24. 고맙습니다. 24. 하ách되 그릇에 끝난 간이 25. 나이 귀족Com 26. 라이 Stück 25. 카마ago